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얼마나 벌었는가 그런 걸 알고 싶으면요. 여기를 눌러요. 눌러서. 누르다 보면 여기 예상 수익이 나오죠? 예상 수익 눌러요. 그러면 화살표가 나오잖아요. 그래표 그래프를 눌러요. 그래프 누르면 여기에 쭉 보면 28일 90일 위에를 딱 스쳐가지고 전체 기간을 눌러요. 전체 기간을 눌러서. 그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컨텐츠가 위로 스쳐요. 그러면 2068.88 이라고 나오죠. 보이죠. 본계정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부계정이고요. 부계정도 1218.86달러에요. 이것은 은비사랑1 1067.76달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비사랑2 751.79달러. 그렇게 되겠습니다. 합해서 한... 합해서 6000달러 정도 될 것 같아요. 6000달러. 이렇게 달러를 합산해 봤어요. 2068.1218.1067.751. 합산해 봤더니 는... 51.5104달러가 나왔습니다. 조용할 기간을 시 seen. 54.ivext 朋友 누구요. 모 Paulo 2022